자 벌써 16번째 강자고요. 이번 시간에 서신의 형태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신이 출제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자 근데 이게 서신이라는 것 즉 편지라는 거 왜 씁니까? 편지글은 왜 쓰죠? 할 말이 있으니까 쓰겠죠. 자 어떤 할 말이 있을까요? 무언가에 대해서 경고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보험이 갱신된다던가 하는 안내장일 수도 있고요. 무언가 이렇게 편지를 쓸 때는 항상 어떤 목적을 갖고 쓰게 됩니다. 그래서 편지글이 출제 확률이 가장 높다고 했는데 그중에서 편지글이 나온다면 글의 목적을 물을 확률이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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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 서신의 형태, 전반적인 형태를 다시 보면서 문제도 한번 기출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그리고 어떤 형식으로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하면 되는지 차곡차곡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신의 형태에 시작해보죠. 교환이랑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자 글의 목적이 있다라고 했죠. 목적. 그러니까 이 글을 쓰게 된 계기에 대해서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가 베이직에서 제가 다섯 단락으로 나눠서 하나씩 하나씩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이 시간에는 기추를 통해서 푸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짧아졌어요. 본론을 위주로 전달을 하는 서신의 문제 형태로 갈 겁니다. 자 제일 처음에 인사말로 시작한다고 그랬죠. 인사. 그리고 맨 첫 부분에 서론에 해당하는 말이 나올 건데 사실 우리가 편지의 목적은 어디 드러나겠어요. 서론이겠어요. 본론이죠. 본론. 그렇죠. 본론에 해당하는 중간 부분에 실제 목적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셨을 때 이 서신의 목적을 묻는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초반보다는 중반 이후에 답이 나올 확률이 아주 높겠죠. 그리고 이 본론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결론 또는 정리를 해줘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인사 끝맺음 있죠. 끝맺음. 이렇게 끝나는 형태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거. 이 전에는 뭐 누구누구에게 뭐 주소도 있고 뭐 이런 거겠죠. 자 이런 거 다 생략하고 보자고요. 제일 처음에 이 부분 볼게요. 이 부분. 제일 처음에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다 라고 하면서 본론 내가 이 편지를 쓴 목적을 전달하기 위한 주변 상황 그럴 수밖에 없는 주변 상황에 대한 묘사를 해줘요. 그래서 약간의 당위성을 전달하기 위해서 밑밥을 깐다 그러죠. 자 그래서 초반에 일반적인 주변 또는 일반적인 상황 현재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현재 상황이 어떤지에 대한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안부 인사도 있을 수 있고 자기소개도 윗부분에 있겠죠. 자 여기부터 봅시다. 일반적인 인식이요. 그리고 현재 상황 같은 것이 서신의 첫머리에 나옵니다. 이걸 뭐라고요. 작성 계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초반부에 이렇게 작성 계기가 나와요. 지금 상황이 어떻다. 그래서 지금 뭐를 해야 한다. 라면서 본론에서 다 당위성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뭘 해야 돼. 그러니까 해야 돼. 아니면 뭐 하는 게 중요해. 이런 것들 있죠. 우리가 전 시간에 필자의 의견을 나타내기 위해서 썼던 그런 강조 업구들이 본론에 등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꼭 해줬으면 좋겠어. 라면서 마지막에 정리를 해주거든요. 보통 시험 문제로 출제를 하려면요. 이 부분 떼고 이 부분 떼고 여기만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런 기출 문제들을 보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서신의 첫머리에 있는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것도 이제 기출 문제였어요. On March 3rd, I apply for car insurance with your company by phone. 제가 전화를 통해서 귀사의 보험을 들었습니다. 그죠? 자동차 보험을 apply for 했으니까 지원하다. 즉 신청을 했다. 이런 얘기죠. 보험 신청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Three days later, 3일 뒤에 I telephone, 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To 뭐 하려고요? extend 하려고. 자, to 부정사 중에서 우리 의도를 나타내는,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조음법이 있었죠. 뭐 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등장한 거예요. 목적이 있었어요. 자, I extend 하려고 했다. extend은 즉 확장, 넓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추가하거나 연장하거나 만약에 기간이다 그러면 연장인 거고요. 아니면 어떤 사람이 더 보험을 들도록 하게 이렇게 추가하는 얘기도 할 수가 있겠죠. 자, 뭘 추가했을까요? The insurance, 보험을 추가하려고 했어요. So that, 그렇게 함으로써. 목적을 나타내죠. So that 붙어있으면. It could also cover, cover 할 수 있도록. My 21-year-old son. 자, 21살짜리 아들이 있어서 아들까지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연장 혹은 추가, 인원 추가 신청을 했습니다. As you would also be using my car. 제 다정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자, 이게 서론 부분입니다. 서론에서 뭐라고 했어요? 작성 계기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현재 상황이 어떤지 묘사를 해주고 있죠. 자, 보험 신청을 했고요. 아들까지 추가해달라고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고 나는 지금 뭐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중요한 업구들이 이제 중반부에, 즉 본론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당위성, 뭐뭐하게 필요하다, 뭐뭐 해야 된다. 아니면 앞서서 얘기했던 상세 내용들이 글의 계기와 함께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아니면 지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꼭 필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또는요, 이 본론 부분에서 지금 같은 경우에 클레임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 감정 묘사가 등장을 하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중반부에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신부를 볼 때 앞에서 읽을 때요. 눈으로 이렇게 서신 서론 부분은 쭉 보시고요. 상황 묘사 끝난 다음에 중반부에 집중하면서 본론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The problem occurred yesterday. 어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When I telephoned to make a claim for. Make a claim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보험을 배우고 왔어요. 그렇죠? 사실은 이 보험 용어를 배우지 않았더라면 이 지문을 보고 무슨 소리인지 잘 몰랐을 거예요. 이게 이제 공모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개리직처럼 이런 걸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이 문제들을 푸셨을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굉장히 곤란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처음 보시는 분들. Make a claim for a minor accident니까 작은 사고에 대해서 보험 청구를 하려고 이런 얘기죠. 보험 청구를 하려고 전화를 걸었어요. That my son was involved in. 어떤 사고였냐 하면 우리 아들이 involved in 거기에 관여되어 있는, 관여한, 이걸 청구를 하려고 했습니다. I was told, 내가 들은 거죠. 수동태니까. 말 되는 걸 들은 거죠. I was told my claim was, 자, 제 청구내역이요. was rejected, 거부되었다 라고 들었어요. Because the policy, 왜냐하면 그 보험이라고 해석할게요. 그죠? 원래는 약관이지만. 그 보험 또는 약관이, did not cover my son, 우리 아들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거절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자, 용어 모르는 거 없죠? 너무 뿌듯하다 이런 거 할 때, 그쵸? 우리가 다 배웠던 용어라서. I distinctly remember, 저는 정확히 혹은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Calling to extend insurance, 그 보험을 우리 아들에게까지 닿게 하려고, extend, 추가하려고 전화했던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Remember 다음에 I에지 쓰면 과거의 뭐뭐였던 것을 기억하다 라는 거 우리 알고 있죠? 문법 시간에 배웠어요. And I enclosed, 그리고 close는 닿는 거죠. 이는 안으로예요. 그래서 안에 동봉하다라는 뜻입니다. I enclosed a copy of my telephone record. 제가 전화했던 그 내역, 그 기록을 동봉을 합니다. Which shows, 그것이 shows that the call was made. 그 전화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증명해 줄 거예요. 라고 하면서 지금 이렇게 했어요. 지금 왜 전화한 거예요? 이 편지를 왜 쓴 거예요? 동봉한 데잖아요. 내가 분명히 전화를 해서 이걸 우리 아들까지 커버하게 했다라는 걸 증명하려고 지금 했어요. 지금 이거 클레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하단부로 갑니다. 그러니까 하단부에 정리를 해줄 거예요. 중반부에 본론이 등장했어요. 중반부에. 그리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줘라라는 요구가 정확히 쓰여져 있겠죠. 그래서 중간 부분 맨 밑에 줄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글이 쓰여져 있을 때요. 맨 마지막 문장 같은 경우는 그냥 인산말이나 의례적인 끝맺음일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살짝 위에 한 문장 정도 위에 있는 그러니까 중반부터 하단부 요정도를 읽으시면 요기를 집중해서 읽으시면 이 서신형 문제를 잘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뭘까요? 글의 하단부에 확인해줘요. 그리고 뭐 하라고 명령해요? 부탁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재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뭐 해달라고 요구한 상황이니까 꼭 해주세요 라던가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 라던가 이런 것들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글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I would like to, 저는요. 당신이 to investigate this matter. 이 문제를 조사해주기를 바랍니다. and 그리고 pay the claim. pay the claim. 그러니까 이건 보험금을 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는 거죠. 즉 보험금 지급을 지금 요구하면서 문장을 끝내고 있습니다. 이 글의 목적이 딱 보이시죠? 자, 이런 걸 서신의 형태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앞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몸이 사실은 굉장히 안 좋았는데 수업할 거는 많고 이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거의 무화지격으로 수업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 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말도 너무 빨리 한 것 같고 이걸 내가 이렇게 후루루룩 해버리면 여러분께서 조금 어려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번 시간에 의도적으로 왜냐하면 이 서신 부분 같은 경우는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저는 거의 나올 거라고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천천히 얘기를 좀 해봤어요. 자, 이제 목적으로 등장했던 문제들을 지금부터 풀어볼 건데요. 기출 문제를 풀어볼 건데 노란색으로 지금 여기 편에 표시되어 있는 건 여러분 교재에서 이 PDF에서는 굵은 글씨로 볼드체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들을 보면서 단서를 추적해 나가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들은 초반부에는 그냥 상황묘사인 거죠. 상황묘사, 밑박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중반부터 본심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본론이 나오고요. 그리고 맨 밑줄보다는 조금 위에서 정리를 해줘서 정확한 요구를 하게 되는 것. 이게 보통의 서신의 패턴입니다. 글의 목적을 보실 때 문제에 있는 보기 먼저 보시면 좋겠죠. 자, 잡지 구독 권유래요. 잡지 홍보래요. 이메일 받는 방법 안내래요. 온라인 회원 가입 방법을 소개하려고 한다. 이런 것도 읽어보시고 자, 지금부터 문제에 가겠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구는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던 거 여러분 이거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읽어서 외우셔야 됩니다. 했던 부분 있죠. 거기에서 거의 다 나올 거예요. 자, hello, I'm Helen, the secretary of word reading. 저는 여기에 이런 사람입니다. 그냥 눈으로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초반에는. thank you for your interest in our magazine. 우리 잡지사에 대한 흥미를 갖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의례적인 인사말 맞죠? 자, as new or renewing members of our magazine. 우리의 새로운 멤버 또는 기존의 갱신 멤버로서 you may not realize that 당신은 아마도 dead ear를 알지 못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라는 추측을 하고 있죠. 그러면 뭘 모르고 있을 수 있냐 하면 you must 꼭 뭐 해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라는 안내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 뭘 해야 됩니까? must를 당에서 나타내는 거 봤으니까 여기부터 집중해서 check a box. 박스에 체크를 하래요. 어떤 박스냐. that appears in the my profile section of the website. 웹사이트에 내 프로필이라는 거 있죠. 그 부분에서 that appears 그 부분에 나타나는 박스에 체크를 해야 됩니다. in order to 뭐 하기 위해서요. get emails from us. 우리로부터. 즉, 저희가 보내는 이메일을 받으시려면 이 박스에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박스 체크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even if 비록 뭐뭐일지라도 양보절이에요. 양보절이 등장하면 뭐가 중요합니까? 양보의 접속사 끝나고 나서 있는 말. 본론이 등장을 할 거죠. 선생님 이거 아니에요? 응, 아니에요. 왜냐면 콤마, 콤마한 내용을 봐봐요. and then 앞에 이제 속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주절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even if you were once signed up. 일단 가입을 하셨더라도 and then 그리고 renewed 옛날에 가입해서 갱신을 하셨더라도 you would need to 필요합니다. 이 부분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뭐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recheck. 다시 the box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to get our emails. 이메일을 받으려면. 벌써 다 나왔죠? 뭐하려고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이메일을 받기 위해서는 박스에 체크를 꼭 해달라는 얘기를 지금 두 번에 걸쳐서 하고 있어요. 몇 문장 되지도 않는 문제에서. 그러니까 이거 하라는 얘기죠. 마지막에 확인을 해볼까요? if you need any help. 자, 도움이 필요하시면 여기로 연락하세요. 이런 얘기죠. 의뢰하는 끝맺음으로 맺고 있어요. 봅시다. 구독 권유 아니죠. 잡지 홍보 아니죠. 이메일 받는 방법 안내하는 거죠. 회원 가입 이미 하셨더라도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얘는 될 수가 없고요. 정답은 3번인 거죠. 목적을 찾는 서신에서 목적을 찾는 문제 자체에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헷갈리는 포인트들이 뭐냐 하면 시험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사람이 굉장히 위축되거든요. 그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왕이면 정답률을 높여야 되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선생님 시간이 정해져 있고 어쨌든 내가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은 있는 것 같다. 그럴 경우에 어떤 순서로 풀어야 됩니까? 그러면 저는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풀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걸 다 읽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대신 오래 읽어야 되고 여러 번 읽어야 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러면 그 문제는 나중에 풀어야 돼요. 할 수 있는 것부터 많은 문제의 정답률을 높여 놓은 다음에 그 문제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데 시간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필요한 부분부터 읽는 거죠. 자 서신도 그렇게 한번 해보죠. 두 번째 문제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거 자 이번에는 목적이 이렇게 영어로 제시가 되어 있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이게 내용이 뭔지 옆에다가 한국말로 잘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으면 써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To request 요청하는 거죠. An extension of a vacation. Vacation이 뭐예요? 방학이라는 단어인데 직장인한테는 휴가가 되겠죠. 휴가를 익스텐스 한다. 즉 휴가 연장에 대한 요청입니다. To report 보고하는 거죠. The progress of work 하면 작업 진행하는 내용을 report. 보고하는 거고요. To apply for 하면 지원하다는데 Emergency unpaid leave 했어요. Leave가 뭘까요? 떠나다. 그쵸? 떠나다. 그런데 unpaid니까 돈을 받지 않고 떠나다. Emergency 긴급이네. 그러면 긴급 뭐 하는 거예요? 휴직이겠죠. To apologize for. 사과하네요. Having a traffic accident. 자동차 사고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자동차 사고를 일으킨 데 대한 사과다. 한번 봅시다. My son was. 첫 번째 부분은 뭐예요? 의뢰적인 아니면 상황에 대한. 일반적인 상황 묘사라고 했죠? 자, 계기가 등장합니다. 이 편지를 쓰게 된 계기. My son was involved in. Be involved in. 어디 어디에 몰두하다. 이렇게 우리가 외웠는데요. 이건 누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얘기하는 거고. Involve는 원래 포함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be involved in. 왜냐하면 어떤 업무 혹은 어떤 사건에 연루되었다. 연루되었다. 혹은 관련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My son was involved in a serious car accident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우리 아들이 심각한 자동차 사고에 사고를 당했어야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도 표현하죠. 사고를 당했어요. While he was on a trip to Seattle. 시애틀에 여행을 하는 중이에요. The good news is that 좋은 소식은 he is doing well. 잘 해나가고 있다. 즉, 잘 회복하고 있어요. 이런 뜻입니다. Well, 이 잘이라는 게 건강에 따라서도 쓸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잘 회복하고 있습니다. But he will be hospitalized. Hospital 병원이죠. Hospitalize 하면 병원에 입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hospitalized for a month before he is stable enough to return home. 그가 stable은 원래 견고한이라는 뜻이죠. 여기서는 단단히 견고한 이런 뜻이니까 건강하게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가 건강하게 충분히 집으로 돌아갈 만큼 충분히 건강해지기 전까지 한 달 정도 병원에 입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상황이 됐어요. 계기가 됐어요. 이제 본론. 그러니까 지금 뭐가 필요해요. I am requesting. Request는 요청하다, 요구하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요청하는 거예요. 뭐를요? A month, 한 달간의 unpaid leave. 휴직 신청을 하는 겁니다. Of absence. Absence는 부재라는 뜻이죠. 출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재, 한 달간의 부재. 휴직을 하겠습니다. To be with him. 그와 함께 있기 위해서. While he recovers. 그가 recover, 회복하는 동안. 즉 아들을 돌보기 위해서 한 달간의 휴직 신청을 하는 거죠. 벌써 다 나왔어요. 정답 알고 계시죠? 자, 확인 한 번 해볼게요. 뒤에. I have already brought my colleagues up to speed. 저는 up to speed. Up to 뭐뭐까지라는 뜻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speed. 아주 빠르게. colleagues. 나의 동료들에게. Brought는 bring이죠. 그래서 I have already brought. 나의 동료들에게 on my important projects. 제가 하고 있던 중요한 프로젝트들을 벌써 bring 해줬대요. 갖다줬대요. 빠르게. And will be available. 그리고 가능합니다. 뭐가 가능해요? By phone. In case of an emergency. 응급 상황의 경우에는 전화로 available. 연락이 가능한이라고 해석해야 되겠죠? 여기서 가능한이니까. 이용 가능한. 자, 연락이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라면서 필요한 조치는 다 취해놨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에. Thank you for your consideration. 당신의 배려에 감사합니다. 밑에는 그냥 인사는 말이죠. 중반에서 살짝. 중반하고 그 살짝 밑에 부분을 읽으면 항상 이렇게 목적이 등장을 해요. 자, 그러면 뭐죠? 휴가 현장은 아니죠. 긴급 휴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쉽죠? 자, 3번. 목적으로 적절한 건 또 볼까요? 도로공사로 인한 불편사과. 도로공사 주의사항 안내. 도로공사에 대한 주민 의견 수집. 도로공사 기간 변경 보고. 뭘까요? 다 그럴듯하죠? 자, 읽어봅시다. There will be. 처음에는 이제 상황이라고 했어요. 항상. 눈으로 스르륵 빠르게 읽고 전반적인 내용 파악. 핵심어 정도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There will be road work. 이렇게 했어요. 도로공사예요. 그걸 road work라고 합니다. road work on the main road. 주 도로에 대해서 도로공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To resurface. surface은 표면이죠. re니까요. 다시 표면을 까는 거죠. 도로포장공사가 있는 거예요. 재포장공사가. 뭘 재포장하냐? asphalt. asphalt래요. asphalt, concrete, pavement는 포장도로라는 단어입니다. and 그리고 reconstruct, 재건설을 해요. 뭐를요? failed aspart concrete pavement area. failed이니까 실패한 거죠. 잘 되지 않은 거예요. asphalt, concrete, 포장 지역이 잘 되지 않은 곳은 재건설, 즉 다시금 재포장을 하려고 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activities include reconstruction of damaged concrete curves. 커브는 이렇게 돌아가는 걸 얘기하자. 그래서 도로상에 있는 커브는요. 연석입니다. 돌아가는 길에 이렇게 시멘트 같은 거, 덩어리 같은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차 넘어가지 말라고. 그거 커브라고 그냥 불러요. 그러면 이 커브의 도로 연석, 콘크리트 연석의 손상된 부분은 재건설하는 거, 다시금 만들어내는 것을 포함하고 있고요. and installation of pavement markers. 포함되는 게 지금 맞네요. 그죠? 이것도 포함하고 있는데 installation of pavement marker. 마크는 표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표시하는 거예요. 도로포장 중이라고 표시하는 걸 인스토하면 설치하는 거죠. 이런 설치물이 있을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striping, 줄 긋는 겁니다. 도로선 긋는 거예요. and marking, 그리고 표시하는 것까지. 자, 뭐 그리잖아요. 뭐 60km, 50km 이런 거 도로에 있죠. 그런 거 marking이에요. 사실은 그런 용어를 다 모르셔도 되는데, 모르셔도 풀 수는 있는데. 자,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work is schedule to. 이게 스케줄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아직까지 지금 어떤 도로공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뭘 해야 된다, 뭐 해라 이런 안내는 아직 없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래서 중요성을 나타내거나 당위성을 나타내는 단어가 나올 때까지 계속 읽어나가시는 거예요. 자, 봅시다. work is schedule to begin. 시작하는 날은 이때래요. on may 2nd for approximately 25 days, 25일간 해요. 이날 시작해서 monday through friday,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요. except holidays, 그리고 빨간날은 안 한대요. world users are reminded to observe. 자, B동사, pp 들어갔어요. world users, 이 길을 사용하는 사용자들께서는 remind는 상기하다죠. 상기되어야 합니다. 즉,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to observe and obey. observe는 관찰하다죠. 즉, 주의 깊게 관찰하다구요. and obey는 복종하다요. 뭐에 대해서? all traffic controls. 교통신호 통제에 대해서. 그러면 교통신호 통제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 잘 보고 그에 따라야 합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post signs. 자, 제시되는 사인들에 대해서도. 그리고 and special duty officers. 특별히 고용된 duty officers. 누구게요? duty 의무를 가지고 있는 officers, 경관들이니까. 우리 어떤 그 안내 하시는데 보면 여기 모범 이렇게 해서 있는 분들이 와서 막 안내해 주시죠. 도로 안내. 그분들이 여기서 special duty officer 라고 불러요. please 이제 뭐 해달래요. observe 명령문 등장했어요. 명령문. the days and times. 시간과 날짜를 잘 확인을 하십시오. 이런 얘기죠. on the posted broadway signs. 사인에 쓰여져 있는 게시가 되어 있는 시간과 날짜를 제대로 잘 확인하십시오. 라면서 안내해 준 거죠. illegally parked vehicles. 불법 주차된 차량들은 will be towed. tow가 뭐냐면 우리 그 선물 뽑기 할 때 있잖아요. 여기 집게. 찐 가가지고 뽑는 거 있죠. 얘가 tow에요. 자동차에도 tow가 달려있는 애 있죠. 견인 자동차. 그래서 견인 자동차도 이런 거 달려있어 가지고 가서 이렇게 집어서 자동차 끌고 가죠. 그것도 tow에요. 그래서 이제 towed 된다라는 얘기는 견인될 겁니다. 이런 얘기요. if necessary 필요하다면 at the owner's expense owner's expense expense는 부과하는 그 비용을 얘기하죠. 소유주의 차량 비용으로 소유주의 비용으로 견인시킬 겁니다. motorist are motorist 누구게요? 자동차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자동차 사용자들은요. are advised to 뭐뭐 하도록 지금 advice 조언되어집니다. to proceed with caution 주의 깊게 진행할 것을 through 뭘 통해서 해야 돼? construction area 그 지역에서는 construction 하면 공사지역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건 사과하는 건 아닙니다. 똑바로 하라는 얘기죠. observe 하고 그리고 obey 하십시오. 잘 확인하고 가십시오.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있죠. 여기가 되겠네요. 주의사항을 안내하려고 어렵지 않아요. 그죠? 어렵지 않아요. 이거 문자 꼭 나왔으면 좋겠다. 우리 다 맞출 수 있게. 그죠? 자 4번 보겠습니다. 그래 목적으로 적절한 거 자 볼까요? to inform you that 당신에게 안내하기 위한 겁니다. the sponsorship 하면 이걸 지지하는 거 혹은 스폰서니까 후원하는 거죠. 후원이 cannot be paid 더 이상 지불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안내하는 글. 두 번째는 to order 명령하는 걸 요구하는 거죠. the investigation into the cause of the disease. 그 질병에 대한 원인에 질병의 원인에 대한 investigation 조사를 촉구 혹은 요구하는 것. 자 세 번째는 to request 요청하는 거죠. corporate support for virus treatment. 바이러스 치료에 관한 그죠? corporate 협조적인 support 지지 혹은 지원을 요청하는 것. 4번은 to report the use of donations to be sponsored. to the sponsor 스폰서에 대한 기부 기부금 사용을 report 보고하는 것. 자 뭘까요? 읽어봅시다. 해야 한다 혹은 필요하다 이런 본론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상황 묘사죠. 지금 현재 어떤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얘기하고 중간에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보통 등장을 하게 되죠. 자 첫 번째 그래서 모르는 단어가 있더라도요. 눈으로 쑥 읽으면서 전체적인 내용 파악만 잘 하시면 돼요. We appreciate your letter. 당신의 편지를 appreciate는 감사하다도 있고 감상하다도 있죠. 자 여기서는 편지를 잘 읽었습니다. 이런 얘기로 보시면 돼요. describing 어떤 편지냐 뭘 묘사하는 편지 혹은 설명하는 편지였어요. The good work you are doing 당신이 하고 있는 훌륭한 일에 대해 묘사하고 있는 설명하고 있는 편지를 잘 읽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냐면 in preventing 예방하고 and treating 그리고 다루다죠. 여기서는 치료가 될 거예요. serious affliction from the viruses 바이러스로부터 오는 afflict는요. 영향 미치다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affliction 전염이라는 단어입니다. 전염 심각한 전염 질환을 치료하고 이렇게 예방하는 데 대한 훌륭한 일을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당신의 그 편지를 우리가 잘 읽었습니다. your organization is 당신의 뭐 협회 단체 뭐 기관 다 되죠. 아무튼 당신 애들이 is to be commanded for is significant 그 훌륭한 혹은 상당한 엄청난 achievement 성취는 reserting 어디에서 왔느냐 from the efforts of dedicated members 헌신적인 멤버들의 노력의 결과로 왔대요. 그죠.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로서 대단한 성과를 이룬 것을 command 원래 명령하다는 뜻이잖아요. 여기서는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명령되었다가 아니고요. 이게 이런 것 때문에 이것 덕택에 이뤄져 왔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당위성을 갖고 있으니까 이 말 자체가 명령문을 갖고 있으니까 supporting 맨 앞에 supporting ing로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건 둘 중에 하나. 분사구문 아니면 동명사 분사구문 이라면 콤마 끝나고 새로운 절이 시작할 거고요. 동명사라면 뒤에 동사를 찾아야 되겠죠. 특히 is 같은 애들. supporting the good work of your organization 당신의 조직체 혹은 당신 애들의 훌륭한 일을 supporting 지지하면 서일 수도 있고 지지하는 거딜 수도 있고 아직 몰라요. although 비록 갑자기 갑자기 접속사 although they are related to our business 콤마 콤마 이렇게 등장 어떻게 해요? 묶어야죠. 얘는 그냥 사비벗구예요. 그러면 사비벗구 하고 났더니 이제 딱 보여요. 아 얘가 주어였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비록 unrelated to our businesses 우리 사업 우리의 사업과는 관련이 없지만 당신의 훌륭한 일을 지지하는 것은 is a luxury we have enjoyed in past years. 과거에 우리가 누렸던 우리가 즐거워하는 우리가 누렸던 사치 혹은 향응 기쁨 즐거움 이런 뜻입니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한테는 그게 럭셔리였대요. 과거에 살짝 느낌이 어때요? 과거에 우리가 누렸던 영광이죠. 사치였대요. 더 이상 안 할 것 같은 느낌 나오죠. because of sales declines 자 이게 because of 뭐뭐 때문이죠. sales 판매량 혹은 매출이 decline 내려갔어요. 하락 and organizational downsizing 그리고 조직적인 downsizing 축소 조직 축소 이런 것들로 인해서 because of 뭐로 인해서 we are forced to be forced to 뭐뭐 할 수밖에 없다죠. force가 강요하다니까 to take a much harder look at funding request that we'll receive this year 올해 올해는요 we'll receive 우리가 받는 request funding request 자금 요청을 look at 봐야 한대요. 어떻게 해요? much harder 훨씬 더 어렵게 보게 되었습니다. 돈 못주겠다는 얘기하기 오죠. 더 정확하게 이제 얘기해줍니다. we feel that 우리는 지금 이렇게 느껴요. we must focus our charitable contributions on 우리의 focus on 하면 어디어디에 집중하는 거죠. 우리가 our charitable contribution 기부예요. 기부 charitable 자선의 contribution 기여란 뜻이니까 기부가 on areas that related directly to our businesses 우리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에만 집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당신의 사업은 우리 사업이랑 별로 관련이 없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후원을 했고 그것은 과거에 우리가 누렸던 럭셔리 였습니다. 근데 지금 회사 상태가 다운사이징 되고 있고 세일즈로 디클라인 하고 있어서 우린 지금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사업에 관련 있는 체리티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죠. 자 we are hopeful that 희망하고 있어요. the worst days are behind us. 심각한 최악의 날들은 우리 뒤로 지나갈 것이고 and that we'll be able to renew our support for worthwhile projects like yours next year. 내년에는 당신들 것과 같은 가치 있는 프로젝트의 지원을 새롭게 재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말만 읽어도 느낌이 오죠? 지금 뭐 한다는 얘기에요? 더 이상 못 주겠다. 통보하는 거죠. 정답이 1번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5번 요것도 기출이었어요. 자 영어로 돼있습니다. to correct 바로잡는 거예요. the person who is eligible for child care eligible 하면 이용가능한 지불할 수 있는 이런 뜻입니다. for child care service 이거 읽다 보면 느낌이 오실 텐데요. 이거 육아에요. 육아 육아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예요. 육아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예요. 엘리자벌 여기서는 자격이 있는 뭐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인데 그런 사람들을 뜻하니까 두 번째 to ask for 요청하는 거다. to clean use 깨끗한 이용 of the child care center child care center 육아 센터에요. 육아 센터니까 육아 지원 센터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예전에 유아원이라고 했던 지금의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있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확하게는 육아 지원 센터고요. 근데 이제 우리의 문화사 직장 어린이집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to inform the policy of paying child care service 육아 서비스에 대한 paying 지급 혹은 집을 policy 정책 알리는 거 또 to recruit 하면 고용하는 거죠. volunteers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를 고용하는 거 to work at the child care center 육아 지원 센터에서 일할 자원봉사자를 받는 거 이런 얘기입니다. 해봅시다. 자 현재 상황이 이래요. We have been pleased and proud to be able to offer child care service to 누구누구에게 full time employees 니까 이거 누구예요? part time이 아니고 full time이에요. 정규 직원입니다. 우리는 정규 직원들에게 육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을 기뻐해왔고 자랑스러워해왔습니다. however 그런데 했죠. 그런데 in this economy 이러한 경제 상황에서 we find it 우리는 이제 발견합니다. necessary 뭐 할 필요가 있다는 걸 to impose 부과하는 게 필요하다. 그죠. 부과하는 게 a daily fee 하루 이용 요금을 to partially 일부 cover cover 다루는 the cost of operations of child care center 육아 지원 센터의 작동인 거죠. 그러니까 운영이라고 봅시다. 이 운영비를 운영비를 약간 부분적으로 충당하기 위한 요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자 뭐뭐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로 우리 여기서 뭐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로 사실은 벌써 이 목적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although 비록 we realize this may cause some difficulty for employees 우리 직원들에게 몇 가지의 어려운 점을 초래할 수도 있다라는 것은 알지만 in fairness 공정성의 차원에서 we feel that 우린 뭐뭐 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거죠. the user should 여기도 등장하니까요. bear 견디다 some off the cost 비용의 일부는 견뎌야 한다 라고 그래야 된다 라고 느낍니다. effective 자 그럼 이제 통보한 거예요. 목적은 벌써 나왔어요. 뒤에 확인 좀 해봅시다. effective 하면 이거 효력이라고 했죠. 효력 효과적인 이렇게 하지 말고 효력 발생하는 거 우리 보험용어 할 때 또 배웠습니다. effective 효력 발생이라고 March 2nd 자 3월 2일부터 이게 시작이 돼요. 효력이요. fees for used facility the facility 그 설비 그 시설이니까 육아지원센터겠죠. 이 이용요금이 will be deducted deducted 무슨 뜻이에요? 차감 공제 그죠? 차감 공제 될 겁니다. from paychecks 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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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를 푸는데 이제 우리가 아는 단어가 많아지니까 문제가 조금 더 쉽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자 봉급 봉급에서 차감될 겁니다. the charges 부과금은 will be on sliding scale 이다. 이거 무슨 뜻이냐면 슬라이드는 이제 떨어지는 거 내려가는 거잖아요. 미끄럼틀을 슬라이드라고 했죠. 스케일이라는 건 범주를 나타내죠. 여기서는 저울이 아니고 범주죠. 그러면 떨어지는 스케일이다 이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범주 안에서 살짝살짝씩 그때그때 이용이 변한다는 소리예요. 슬라이딩 보세요. 이게 슬라이드예요.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 이렇게 놓을 수도 있죠. 그렇죠? 이렇게도 놓고 이렇게도 놓고 이 슬라이딩 스케일이라는 건 그래서 그때그때 변화한다 라는 뜻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슬라이딩 스케일로 만약에 출퇴근을 한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말로 하면 자유 출퇴근제 이런 뜻이에요. 선택에 따라서 바뀐다는 얘기죠. 이 슬라이딩이니까 이용 시간이 만약에 슬라이딩 스케일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10시에 출근해서 4시까지 일하고 어떤 사람은 12시에 출근해서 8시까지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Based on the number of The number of 뭐뭐의 숫자죠. Children in care 돌보는 아이들의 숫자 아이가 하나인 사람 둘인 사람도 있을 테니까 돌보는 아이들의 숫자에 따라서 자유식으로 운영이 된대요. 혹은 변경 가능하도록 이용이 됩니다. 부과가 됩니다. 이런 뜻이죠. 자 Please read the enclosed 마지막에 매진말이에요. Inclosed rate 스케줄 레이트 여기서는 요금을 나타내겠죠. 요금 나타내는 동의어도 많이 받습니다. 지금 Fee도 받고요. Charge도 받고요. Rate도 받고요. 총 3개가 나오나 음 Cost도 받고요. 4개 다 나오네요. 그죠? 제가 동의어로서 4개 적어드렸었는데 어떤 분이 질문을 해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됩니다. Cost, Fee, Charge 그리고 지금 나오는 Rate까지 전부 다 체크하세요. 이거 다 요금입니다. 자 Please read the enclosed rate 스케줄 이 요금 스케줄을 한번 보세요. To ask questions about this policy 이 정책에 관해서 질문이 있으시다면 Please contact the service Contact가 어디어디에 연락하다라는 타동사였잖아요. 완전 타동사 그래서 여기다가 To나 With 안 쓴다 그랬죠. 지금 우리가 지금 서신을 보시면 마지막에 안내할 때 그러면 몇 번으로 연락하세요? 이메일 어디로 연락하세요? 이런 거 나오는데 전부 다 컨택트만 써져 있는 거 알 수 있어요. 그죠? 자 The service department 서비스 파트로 부서로 연락을 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페잉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Correct 바로 잡는다 라는 뜻이니까 수정하는 내용은 아니었고요. 육아지원센터 클린하는 거 아니었고요. 밸런티우 받는 거 아니었어요.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목적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어때요? 이 서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보시고 아 이렇게 구성이 되는구나 아시고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 목적은 이렇게 물어보고 서신이 나왔다 그러면 위쪽은 아 그런 상황이야 하면서 빠르게 읽어 나가세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당위성을 나타내거나 중요하다거나 뭐뭐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말들이 등장하면 그 부분을 크게 체크를 하시고 밑줄을 그으면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읽어보시면 정답을 정확하게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서신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이 마지막 이제 에브리딩 스크린에 해당하는 건데 이것도 내용이 조금 많고 어려워요. 그러나 이 문제를 하면 킬링 파트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준비 단단히 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